안녕하세요. 부문의 청약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오늘도 제가 재고 할인을 위해서 앞에 있는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량 아주 무난한 아빠차고요. 성능, 연비, 그리고 품질, 가격, 실내 편의성까지 두루두루 겸비한 바로 그런 차량입니다. 중형급 SUV로서 아주 많은 수요가 있는 바로 그런 차량이죠. 그만큼 차량 자체가 저렴하면서 좋기 때문에 현기차에 비해서 장점이 아주아주 많은 차량입니다. QM6를 한 번이라도 타본 사람이라면 이 차의 장점을 10가지, 20가지, 30가지도 열고할 수 있으실 거예요. 디자인도 예쁘고요. QM6는 LPG, 휘발유, 경유 세 가지 모델이 있고요. 앞에 있는 이 차량은 휘발유 모델입니다. 그만큼 정숙성이 아주 훌륭하다고 보면 되겠죠. 이 차량 설명드릴게요. 르노 삼성 QM6 2.0 EWD-R2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SUV 중형급이고요. 2018년식이지만 2019년식이고요. 4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판매가는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복합연비는 12킬로 정도 나옵니다. QM6의 신차 엔진 미션은 5년 10만 킬로 보증이 가능하고요. 일반 부품은 3년 6만 킬로까지 가능합니다. 당연히 소모품은 보증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 센터는 각 지역에 다 있기 때문에 아마도 AS 받으실 때 불편함 같은 것은 많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에 차량 특징이 있습니다. 여성이 혼자서 운전하신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도 없는 차량입니다. 비의변 차량이고요. 옵션 추가한 것이 있는데요. 280만 원 상당의 파노라마 썰루프 추가하셨고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추가했습니다. S링크 패키지 2 추가하셨고요. 단순 교환도 없습니다. 렌트 이력도 없고요. 스마트키는 2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량 남죽이 너무 아까운 차량이죠. 자 이 차량 가격 공개하기 전에 오늘의 가장 귀한 말씀 먼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춥고 배고프다고 하십니다. 문을 열고 닫고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 앞에 차량 마저 설명 드릴게요. 자 이 차량 전면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헤드램프와 LED가 아주 멋지게 빛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이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디자인이 그렇게 멋지지도 그렇게 튀지도 않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질리지가 않아서 오래오래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디자인이 너무 튀는 차들은 3, 4년 정도 타면 질리게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아주 무난하고 가죽을 위한 패밀리카로서 아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리지 않고 탈 수 있는 차량으로 아주 좋아요. 신차 판매량도 굉장히 많이 팔렸기 때문에 차 후에 가격 방호면에서도 아주 훌륭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뒷좌석 보시면은 디자인 자체도 아주 심플하고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크롬과 같이 섞여있는 모습도 좋고요. 중간 부분에 이렇게 손잡이 비분도 아주 라인 자체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도우 포켓도 아주 잘 나왔고요.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시트 자체가 브라운 시트로 장착되어 있어요. 뒷자리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람이 앉았던 흔적이 사용감이 많이 없습니다. 여성 혼자서 운전을 하셔서 그런지 아주 깨끗하고요. 이 부분만 한 시트가 장착되었던 흔적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여성분께서 아이를 태웠던 것 같아요. 뒤에는 컴폴러가 이렇게 있고요. 열선 시트가 2단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내부 공간도 아주 넓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송풍구가 2구가 있고요. USB가 2개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잭도 이렇게 있고요. 그물막 포켓이 있습니다. 문을 한 닫아볼게요.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천장에는 썰루프가 장착되어 있고요. 옆에 휠 상태도 나쁘지 않고요. 기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대략 한 50% 60% 정도 남았습니다. 앞 타이어도 한번 볼게요. 앞 타이어는 이렇게 휠이 아주 깨끗하고요. 기스는 역시나 보이지 않고요. 트레이드 앞 타이어는 40%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 리어램프도 아주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QM6 머플로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겉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트렁크 열어볼게요. 트렁크의 공간은 중형 SUV라서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소렌토나 산타페처럼 큰 SUV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중형 SUV 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쪽에 옆 라인도 문콕이나 기스 같은 게 보이지 않고요. 아주 깨끗하게 잘 실내 클리닝이 나왔습니다. 문에도 이렇게 스마트키가 달려 있고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운전석 문입니다. 이쪽에 윈도우 스위치가 있고요. 잘 작동이 되는지 이렇게 항상 중국차 구매하실 때는 버튼 버튼 하나를 전부 다 만져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스 사운드가 장착되어 있고요. 잘 작동되는지 이렇게 항상 만져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헤어지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시트 자체가 아주 깨끗합니다. 허리를 잡아주는 이 부분도 때가 많이 타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헤드 부분도요. 핸들 오른쪽 부분에는 음성인식 기능들이 있고요. 왼쪽에는 선택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라이트 기능이 있고요. 위쪽에는 선풍구 2구가 자리 잡고 있고요. 위쪽에는 멋지게 검정 가죽으로 대시보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특이하게 부스 사운드가 있고요. 위에 또 하이패스가 장착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이제 파노라마솔루프 버튼이 있습니다. S링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터치 부분도 불편할 수 있고요. 사용하시다 보면 터치스크린이 상당히 편하실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 멀티미디어 패키지 그런 옵션들이 눈에 보입니다. 자,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온, 오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행 보조 시스템 이렇게 있고요. 차선 인털 경보 시스템 온, 오프 가능하고요. 차선 인털 경보 시스템 설정할 수 있고 자동 긴급 자동 시스템 옵션 있고요.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오토매틱 하이빔, 운전 피로도 경보 시스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주차 보조 시스템을 누르시면 장애물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그리고 주차 보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리고 에어케어 옵션도 있고요. 에어 퀄리티와 이온아이저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리시면은 열선과 통풍이 같이 들어가고요. 좌우 전부 다 들어갑니다. 특이한 건 컵홀드가 무려 4개나 들어간다는 점. 커피 좋아하시는 여성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컵홀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디자인. 어때요? 멋있죠? 계기판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같이 겸비된 그런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판매가는 2220만원입니다. 안전보사하고 완전 미세도이 없는 차량.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는 신차 보증도 남아있습니다. 중고차 보증을 원하시면 저희한테 말씀하셔도 되고요. 앞에 차량 관심 있으시거나 다른 차량 원하실 때는 저희 군무니총학들 홈페이지에서 얼마든지 매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